하이 하이 안녕 너 태국어 조금 해달래 안녕 채영 컵쿵 너 이제 좀 새로운 거 배워야 되겠다 어...매빈 라이카 어...매빈 라이카 너 괜찮아? 히웅 히웅 매빈 라이카 밥 먹었잖아 밥 먹었다고 배워 보자 오케이 저 밥 먹었어요 음... 김카우 김카우 랄오카 랄오카 김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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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른 발성인데?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랄오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응 맞아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김카우 랄오카 음흠 이젠 조명이 꺼지고